네 텔레품캔의 M81입니다 뭐 80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감도가 워낙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립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이음새들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좀 비싼 느낌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마이크입니다 무게감도 꽤 있는 편이구요 네 자 아래쪽에 M81 모델매 써있죠 요쪽에 텔레품캔 로고 그리고 요쪽에 잭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방송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M81 입니다 텔레품캔의 대표적인 컨덴서 마이크 중에 아니죠 다이나믹 마이크 중에 하나죠 어 이게 저희 플라트 텔레품캔의 컨덴서가 나오죠 어 그쵸 저희가 이 텔레품캔의 M81 말고 M80을 예전에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워낙에 이제 감도가 좋고 퀄리티가 좋은 다이나믹이라서 저희가 감탄을 하면서 리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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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를 합친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맞어요 자 그래서 이 M80과 M81의 차이가 뭔지 오늘 이제 그런 포인트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해드릴 건데 이미 저희가 M80을 통해서 워낙에 사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평가를 드렸던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80은 그 가수 박정현님이 쓰는 마이크로 또 유명한 그런 마이크인데요 그게 보컬에 워낙에 특화되어 있었던 게 거의 무슨 우리가 그때 막 2일사랑도 비교하고 이랬는데 거의 컨덴서급의 그런 해상도와 하이 영역의 그런 존재감들을 받아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오팔로 대변되는 10만원대의 다이나믹 마이크들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소리가 나온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M81은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냐? 아니고요 가격이 완전히 동일하고 약간의 용도 차이, 약간 색감 차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M80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운드를 오팔하고 비교를 해서 들려드렸었는데 오팔하고 비교를 하다가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안되겠다고 이제 2일사하고 비교를 해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팔하고 비교를 하고 2일사하고는 비교를 딱히 안해도 될 게 그때는 좀 보컬에 좀 특화됐다 그래야 될까? 좀 하이 때 역이 땡겨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M8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M80에 비해서 중저역이 부스트되고 조금 어두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악기에 어울리느냐 거친 보컬의 그런 거친 매력을 오히려 더 잘 살려주기 위해서 혹은 아예 밝은 애들 있잖아요 되게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뭐 관악기라든가 얇은 느낌의 호론이라든가 이런 사운드에 FAT함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쪽의 특징을 살려주거나 그렇죠 네, 중저역대를 보강하거나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은 M80은 박정현님이 쓰시고 네 그럼 8일은 임재범님 임재범님이 쓰면 되죠 사랑보다 깊은 8일 8일보다 깊은 상처 뭐 그거를 같이 그렇게 하고 하셨으면은 굉장히 네 좋은 라이브 궁합이겠네요 아주 그러게요 딱 진짜 박정현님이 M80 임재범님이 M81 이렇게 했으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서로의 그런 보컬의 매력을 부스트시켜주는 그런 마이크 조합이 아니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딱 지금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돼요 프리코시 리스폰스를 봐도 M81 같은 경우에는 중음대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고 저음대에서 또 한번 이렇게 올라옵니다 M8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컨텐츠 마이크처럼 쭉 가다가 하위에서 한번 훅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M81 같은 경우에 하위에 올라가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중후에서 부스트가 된 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영역대가 기본적으로 M80에 비해서는 낮다 이미 M80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그대로 잡아 올라가기 때문에 하위가 부스트 되는 효과가 있는데 M81은 중음역대가 올라온 다음에 다시 떨어졌다가 제자리로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질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트 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텔레폰캔 사이트에서 다이나믹 마이크 누르면 이렇게 8081이 바로 제일 위에 뜹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다른 모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80이랑 지금 81이랑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81을 눌러서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그 테크 스펙 있잖아요 여기 테크니컬 스펙이랑 여기에 있는 테크니컬 스펙이랑 아니 똑같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완전히 똑같을 수가 있나 싶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그래프가 조금 달랐고 그거는 이미지로 삽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서티비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차이가 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피셜 사이트에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찾아보니까 텔레폰캔에서 지금 사이트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뭐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근데 찾아보면은 두 개가 약간 세부 스펙이 다르다는 정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사이트에서 이거를 그 스펙을 올리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테크 스펙이 같다고 하기에는 사운드 성향도 그렇고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요 뭐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해봐야 센서티비티랑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프리퀀시 레인지는 아니에요 50에서 18000인 것은 같은데 그 프리퀀시 레인지가 아닌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래프의 좀 특성이 좀 다르다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격이나 나머지 요런 어떤 이제 퀄리티 마이크 그 완전히 쓰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약간의 특성 차이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조금 성격 다른 일란성 쌍둥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80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근접 효과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거였죠 그 어프로시마티 이펙트라고 해서 마이크가 컨텐츠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음이 가까워지면 소리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고음이 올라가는 비율보다 저음이 부스트 되는 비율이 훨씬 더 커서 이게 마이크가 가까워지면은 되게 그 밑단이 과도하게 부스트가 되는 걸 근접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이나믹 마이크 M80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접 효과를 최대한 줄여줘서 어떤 라이브 시에서 좀 더 소리를 깨끗하게 뽑아내는데도 아주 특화된 마이크였는데 M81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접 효과를 되게 포커스를 잘 맞춰서 대신에 보컬 말고 좀 악기에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컬 마이크 전용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면 M80 추천 다양한 밴드 여러가지 악기 구성에서 좀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M81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뭐 보컬의 톤을 그 만지는 데서도 좀 쨍한 보컬의 부족한 부분을 벌충을 하겠다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친 보컬의 거친 영역을 더 부각시키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좀 벌충 혹은 부각 이런 의도가 확실할 때는 M81 그거 말고 그냥 깔끔한 하이파이 사운드 기준을 좀 스탠다드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8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바로 사운드모니트 해볼게요 자 오늘의 시험곡은 아이유님의 스트로베리므문입니다 네 오팔 사운드에요 5.8이었고요 8.1을 들어 볼게요 네 8.1입니다 야 진짜 다이나믹 세계관 최강이다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왜 이일사랑 비교를 했는지 감각적인 것들 와 다이나믹이 이렇다고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컨덴서 아니야 야 그럼 컨덴서는 비교해보자 이렇게 된 거였죠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또 이 한 번의 비교로 느끼셨겠지만 이게 그 이 친구가 이 친구 이 모델이 잡아준 이 범이라던가 뭐 그런 이 설비적으로 이거를 수많은 능력 자체가 네 아 이게 너무 어나더 레벨이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오팔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특히나 이제 기타를 받았을 때 그 특유의 그 어두운 약간 하이가 이제 나가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좁게 받아지는 그 느낌들이 갑자기 좀 상세되는 맞아요 뭐 그리고 이제 보컬에서 지금 느끼셨겠지만 이 어 이 굉장합니다 그렇죠 가격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막 엄청 비싼 건 아니거든요 35만원 35만 8천원 그래서 그때도 그 말 했던 것 같아요 어 이건 나도 사고 싶다 네 이거는 사두면은 쓸 일이 꽤 많겠다 그렇죠 자 나레이션 한번 어 이거 만지면은 그 아까 그 감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요렇게만 쳐도 맞아요 소리가 막 다 이 감도가 다 느껴져요 이러면은 이 막 사그락사그락 하는 소리 이 밑에 그 잭톡 하면은 그것까지 막 너무 잘 들리니까 이거는 되게 민감해서 녹음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그 환경 설정을 좀 잘하고 하시면은 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레이션 한번 들어볼게요 네 8일부터 들어볼게요 그니까 그니까 미치겠네 그니까 그니까 들어볼게요 네 그니까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8일 그니까 미치겠네 그냥 목팔이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지금 죄송해요 개인 차이가 좀 있는데 개인 그 개인을 좀 맞춰서 네 그니까 개인을 좀 맞춰서 다시 5팔부터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5팔이구요 면엔 8일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아 확실히 더 네 그 사운드 디테일이 조금 더 잘 잡혀있는 느낌이죠 자 이번에는 드라이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드라이로 5팔 기타 8일 기타 듣고 보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5팔 기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5팔 기타입니다 네 아 이 찹 소리가 . 하이수 음력의 차이가 보이고요 보컬을 한번 들어볼게요 푸르른 우리 위로 커다란 스토베리 문한 스쿱 나에게 너를 맡겨볼래 네 다리를 바람을 쇠로 질러 날아오르는 기분 속 그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음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느낌은 들어요 우리가 그 80을 했을 때는 진짜로 약간 214가 땡길 만큼 엄청나게 그 하이 영역 때의 그 기분 좋은 그런 산 느낌이 되게 강력했는데 8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하이가 나오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그 뉘앙스가 약간 더 차분하고 좀 더 다크한 느낌이다 요것만 생각하고 가시면은 80과 8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이크를 잘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까 은총씨가 말씀해 주셨던 박정현 님이 80 이라면 임재범 님이 8일 이다 이게 가장 이 마이크 두 개의 성향을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보다 깊은 80, 8일보다 깊은 선처 자 이렇게 8일 같이 살펴보셨고요 역시나 30만원대 거의 다이나믹 3개가 최강자 중에 하나라고 다시 한번 오늘도 감탄을 하게 되는 퀄리티였습니다 자 엠파리를 보셨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마이크 가지고 올게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면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방 vaccine 네 방향 vídeo 냠 COMPANY compete 네 방향 분명 intern 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